46번 요것도 여러분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용어 나왔습니다 1번 감압도는 진공이라는 것은 규정이 없는 요게 틀렸네요 mm 수주가 아니고 mm 수은주 그죠 그래서 15mm 수은주 이유를 얘기를 하죠 오답으로 많이 나오죠 1번 적당 냄새가 없다는 것은 없거나 거의 없는 거 맞네요 약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즉시는 30초 이내 맞죠 그래서 1번 적당입니다 47번 문제는요 COD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공정시험법상의 COD 계산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B 빼기 A 그 다음에 역각 곱해주고 그 다음에 V분의 1000 여기에 0.2 곱해주죠 그죠 이때 A B F가 뭔지가 중요한데 B 빼기 A가 아니고 이때 여러분 A 빼기 B로 써주세요 A 빼기 B 자 봅시다 지금 검수가 25mm 있구요 이때 증류수를 100mm 가해서 실험한 결과 0.025 노말농도 KM의 높호가 소모가 얼마가 됐대요 네 10.1ml가 소모가 됐구요 그 다음에 공시험 요게 바탕시험이죠 바탕시험에서 사용한 소모된 양이 0.1ml 입니다 그 다음에 역각 요게 F예요 역각값이 1.0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실험했을 때 소비한 0.025 KM의 높호 농도 적정액 농도가 A가 되구요 그 다음에 바탕시험에서 사용한 적정액 부피가 B가 되구요 그 다음에 V는 뭐냐 검수량입니다 검수 단위는 mm, mm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A, B, V가 뭔지 다 알았으니까 숫자만 대입하면 10.1 빼기 0.1 역가는 1이죠 그 다음에 V가 25 25분의 1000 곱하기 0.2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80이 나오네요 단위는 mgmL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 외워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 공정시험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공식 계산 공식 나누게 보면은 요거 BOD DO COD 요 세 가지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정리를 꼭 같이 해주세요 48번 문제 요것도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빈출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공정해서 점수 얻기가 좀 좋았습니다 자 용기 물어보네요 용기 안기법 어떻게 되나요? 밀폐인의 기밀공과 밀봉김이 차광화성 자 기체 미생물 그러니까 뭐예요? 밀봉김이죠 기체 미생물 그죠? 그래서 밀봉용기가 돼요 자 밀폐용기는요 이물질이랑 내용물 손실 없도록 이물질 차단 내용물 손실 없도록 기밀공과에서 공기랑 가스 출입이 없도록 하면 기밀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선이 못도록 하면 차광용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체 미생물이니까 밀봉용기가 되겠네요 정답 1번 49번 질산성 질소 분석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거는요 자주 나옵니다 우리 질산성 질소 분석방법 그러면은요 이온 크로마토브레피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선 분간법에 두 가지 있어요 여기 나와있는 물의심법 그 다음에 활성다 흡찬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발자 학금 환원중류법입니다 근데 연속흐룹법은 아니에요 연속흐룹법 되는 거는 다섯 가지 있죠? 다섯 가지 뭐가 있나요? 폐, 시, 총, 총, 그 다음 앱이에요 앱, 페놀, 시안, 총인, 총질소 그 다음에 우리 음이온기 계면활성 ABS 그래서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속흐룹법이 지금 질산성 질소로 나왔잖아요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는 저보다 연속흐룹법에 안 들어간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4번 정답이에요 50번 J문제도 굉장히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물어보는데요 보통 이 검출기 사용하는 물질 어떤 물질에 적용하는지 적용물질을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운반기체 뭘 사용하느냐 그거는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지금 검출기 자체의 원리를 지금 정해둬고 이게 뭐냐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금속 필라멘트 전기저항체로 검출소자로 금속판에 들어있는 본체와 징류전기 공급 전원으로 전류조절부로 구성된 검출기 뭐냐 어렵죠 그죠? 예, 열전저도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 그래서 자세한 거는 해설을 여러분 봐주시고요 자, 우리 보통은 이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적용물질이라든가 검출기당 적용물질, 운반기체가 잘 나오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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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